이 시간은 어제 올라온 기사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 사랑의 교회 WA 총회 유치 사실상 확정 발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장 합동은 WA의 총회 유치에 관해서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날 겁니다. 교수님들 목사님들 비롯해서 성도들까지도 이제 로잔이 끝난 이후에 또 이 WA 총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흔히 보이는 거죠. 여기 기사 내용을 보시면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가 위원장을 맡아 주도할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월 15일 날 서울총회 조직위가 출발한다 예정을 한다 이렇게 본 거죠. WA가 뭐냐 여기 보시면 세계보금주의연맹에서 1846년 연구 런던에서 설립된 신보금주의 계열의 신교연합단체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카톨릭, 정교회, 현대신학 등도 형제기독교로 존중하고 교류,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보금주의라는 게 결국은 뭐냐라고 하면 보금주의에 대해서 근본주의, 보금주의가 아니라 근본주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근본주의와 결렬하면서 결국은 이런 미국의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된 그런 신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신보금주의죠. 그래서 이 WA는 신보금주의를 신학의 핵심으로 탑재하고 있는 그야말로 보금의 본질에서 변질된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한 분은 이승구 교수님, 이 WA 찬성 라인에 있는 분들이고 또 문병호 교수님은 여기에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이죠. 여기에 관해서 제가 벌써 이렇게 말했듯이 이제 이 WA 때문에 총회에서는 예장합동총회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말했잖아요. WA 총회가 2025년 10월에 열린다. 그런데 불과 몇 주 앞두고 뭐가 열립니까? 예장합동총회, 정기총회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총회는 대개 합동만이 아니라 뭐 고신이든 어디든지 대개 9월에 열리거든요. 그런데 WA 총회는 10월에 열리니까 만약에 9월에 열리는 예장합동총회에서 참여금지, WA 참여하면 안 되라고 참여금지를 내리면 그럼 사랑의 오정현 목사가 시도하는 이 WA 총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듯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지금 이제 상황이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이제 문병호 교수님 라인에 있는 분들, 목회자들, 성도들과 또 이쪽도 이승구 교수나 이승구 교수뿐만이 아니고 이승구 교수는 합신이지만 다른 그렇게 WA 라인에 있는 교수들이 교수님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또 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서로 또 싸우고 신학적 논쟁을 할 수 있는 신학적 싸움이 이제 불보듯이 뻔한 거죠. 로잔 대회도 그랬지만은 이제 WEA는 더 격렬한 신학적 논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참 한국 교계가 또 한 번 한참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이 인물 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 여기에 이 두 사람 그러니까 텐데르 주교와 토마스 슈마우 주교인데 그보다도 더 여기 맨 오른편에 나오는 김상복 목사님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기사를 보면 WCC 카톨릭과 연대의 반기독교 대척을 했습니다. 이게 2008년이거든요. 이때가 김상복 목사님이 WEA 회장 선출 소감 밝혀 이랬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기사가 사진을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김상복 목사가 뭐라 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믿는다라는 두 가지 대전제에 동의한다면 기독교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지지에서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GCF 이게 교회 일치 운동이거든요. GCF 여기 대해서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했느냐 회장으로서 이 질문이 기자 질문이겠죠. 회장으로서 임기 동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나 비전이 있다면 무엇이냐 여기에 말하는 게 또 GCF를 말해요. 그게 뭐냐 먼저 교회 일치 사업을 하고 싶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확장하고 힌두교, 불교, 과격파들에 인해서 교회 핍박이 많아진다. 그 다음 말을 잘 보십시오. 이런 때에 기독교계의 3대 국제기구인 WA, WCC, 카톨릭까지 일치돼서 기독교의 전통과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김상범 목사님, WA 회장이었던 김상범 목사님이 생각하는 기독교라는 게 뭐냐 WA도 들어가고 WCC도 들어가고 카톨릭까지도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보겠습니까 이게 말하듯이 새로운 교회 일치 운동인 GCF다. 그 안에 WA, WCC, 카톨릭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걸 김상범 목사님은 뭐라 하느냐 이게 카톨릭도 뭐냐 기독교로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독교 전통과 복음을 전하려는 맥락을, 이 문맥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독교의 3대 국제기구라 했잖아요. 벌써 이 WA 회장이었던 김상범 목사님의 마인드가 뭐예요? 에큐메니컬 한 거죠. 교회 일치 운동. 이거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다른 분이 말한 게 아니고 WA 회장이었던 김상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거 여기 텐데로 F라인 텐데로 주교 또 WA 전 사무총장 토마스 슈마우 주교 이런 사람들은 또 뭐가 문제냐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제 WA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이제 그 토마스 슈마우의 이제 이 문제를 말하고 텐데로 주교의 문제도 말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슈마우 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뭐 사임하고 회임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슈마우 대주교가 어떤 사람이냐 텐데로 주교와 함께 위에 나왔던 이 두 사람 인물이죠. 이 두 사람이 교황을 만나고 또 친 카톨릭적 태도를 견지하고 동방정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슬람과도 교류하는 광폭 행보를 보인다. 그래서 세계보금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맨 위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뭐예요? 여기에 텐데로 주교와 토마스 슈마우 주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에큐메니칼한 사람들이다. 맨 오른쪽에 있는 김상봉 목사도 마찬가지로 매우 에큐메니칼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wea의 리더십이 이게 지금 상황이 서로 뭐 겸직하니 뭐 어쩌니 서로 뭐 이렇게 지휘체계 자체도 리더십 자체도 문제이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런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런 직책 가지고 서로 왈가왈가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벌써 각자 자리 더 이렇게 오래 유지하려고 권력 다툼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wea 이런 토마스 슈마우 대주교의 텐데로 주교와 함께 보이는 이런 에큐메니칼한 거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wea의 중요한 문제는 이게 절차상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오고 있듯이 개의 교회가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하나가 wea 총회를 유치한다는 건 절차상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wea는 한 국가당 한 개의 보금주의적 연합기관만을 회원단체로 두고 있고 개의 교회나 개의 교단 차원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교회 하나가 이렇게 wea 총회를 유치하냐 이게 이제 여기도 문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개장합동교단에서 wea 총회 유치에 관해서 아주 격렬한 그런 신학적 논쟁 신학적 싸움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불과 로잔대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wea 총회가 이렇게 유치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참 우리 시대가 이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견제하고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이런 걸 우리가 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또 신학자도 마찬가지고 올바른 이 개혁 신학의 전통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의 부족함과 한계를 참 우리가 깊이 이렇게 인정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참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돌이켜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또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